석진 형이요. 석진 형. 지석진 씨는 두 개 냈습니다. 두 개 냈습니다. 아 안전하게 두 개 냈었다. 자 그러면 둘둘둘둘둘 10개네. 무조건 두 개씩 낸 거야. 그럼 저 미니를 일단 10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계산해서 10 이상으로 가야 돼요. 오케이. 10일 맞추자 10일. 네. 형이 형이 어떻게 있어. 너 몇 개 있어. 저 12개 13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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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개. 아니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. 그러니까 니가 알면. 우리 안 한다고 왜 얘기를 안 하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를 아는데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. 알면서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. 헷갈려 13개 13개 있어. 은우는 몇 개 있어. 14개. 근데 왜 가만히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은데. 불하나도 내 생각에 3개 내야 돼. 불하나도 3개 내고 안 그러면 진다. 그럼 안 하면 져. 그럼 안 낼 것 같아요. 누가 내게. 그러면 지는 거야. 지는 거야. 아 나 소리를 둘려. 3, 9. 아니 그냥 딱 계산 나오는 거냐. 딱 내면 되지. 여기 들어와봐. 너도 여기 들어와봐. 그냥 딱 내요 자기 역할. 난장판이 난장판. 셋. 셋, 셋, 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둘은 무조건 내야 돼. 힘이 지면 둘이 걸 지는 거야. 나 안 내면 진짜 안 내면 지는 거야. 11개 못 맞히면 지는 거야. 나 소리를. 나 소리를 둘려줄게. 너 먼저 내. 소리를 둘려줄게. 야 진다. 쟤는 DNA가. 야 진다. 쟤는 DNA가. 아 냈네. 소리 안 내. 아 냈네. 소리 안 내. 나 소리를, 소리를 들었죠? 야. 왜, 왜. 소리 들었잖아. 아니 딴 걸로 낸 것 같은데 너? 딴 게 낼 게 뭐가 있어. 딴 걸로 내는 게 없어. 아니 이게 무슨, 뭐야 이게. 아. 아 항암. 아. 아직 안?... 진짜 안 Doppler에 tiếng를 듣는 거지? 긴장할게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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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죠 끝났죠 자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내셔야죠 이제 와 저거 진짜 다른 분들이 더 내셔야죠 뭐 아 저거 진짜 너무 운 아니냐 저게 진심? 진심이라니까 내가 이게 작전이라고 생각 안 해봤니? 내가 이 다음번에 야 하나도 안 내고 어떻게 지는 거야 이게 팀이야? 이게 팀이냐 우리한테 이야 미치겠다 우리끼리라도 합시다 쟤는 포기하고 와 광수 진짜 망나리 같다 그렇게 앉아있다 진짜 망나리 같다 야 진진말 아 광수 멋있다 광수 우리 편이야 제가 4개 내겠습니다 4개 내겠습니다 그걸 말로 한다고요? 아니 그걸 말로 한다고? 말로 내? 누구한테 얘기한거야? 딱 얘기했어요 저는 당당하게 소리 내는게 저게 진짜 페이크거든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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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뭐야 어 야 많이 냈다 자 결과 말씀 드릴게요 나 진짜 됐어 야 궁금하다 진짜 김민규 팀 패배 김민규 팀 패배 김민규 팀 패배 김민규 팀은 총 4개 형 4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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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개요? 내가 2개인데 왜? 우리 4개라고요? 내가 2개인데 4개 우리 4개라고요? 아니 너네 뭐야 도대체 저쪽에서 제일 개수 확장할 것 같은데 저쪽에서 제일 개수 확장할 것 같은데 저쪽에서 제일 개수 확장할 것 같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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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승리한 심은우 씨 팀은 몇 개 냈어 우리? 우리 몇 개 냈어요? 코인 5개 어? 야 이거 봐 아 안 냈어 누가 냈어 이 형 안 냈네 야 재석이 형 안 냈어 나 하나 냈어 난 진짜 냈어 우리만 냈네 우리만 냈네 나 냈어 제가 4개 내겠습니다 와 말라고 내나? 저걸 말을 냈어 저 소리 내는 게 저게 진짜 페이크거든 굳이 소리 낼 필요가 없거든 어? 야 많이 냈다 어 몇 개 낸 거야? 야 너 때문에 하나 타고 이겼네 야 너 때문에 다음 판에 우리가 냈게 우리가 냈게 우리가 가만히 있어 우리가 아주 진짜 아주 경제적으로 이겼다 우리 이겼다 맛있게 하나를 이기자 그랬잖아 아주 맛있게 이겼다